그라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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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라고 그건 뭐에요 아까 이렇게 인사하셨었잖아요 클럽분들이 틀리빼는건가요 그라치에 시원씨가 저를 만나면 그라치에 영화 대부를 보고 항상 저에게 흉내를 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콩과 문자 저희가 소중히 다 잘 신청곡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가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내일 밤 10시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습니다 키즈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즈 나나요